괜히 왔어 여기 그치? 어? 걔랑 싸우네? 로젠이랑 싸우네 로젠아! 어 좀 잘 좀 봐라 지금 내가 신경쓸 그게 아니야 아 턱시도 극혐 아 개 극혐 어 C 극혐 자 데스쿨로 그래 데스쿨로는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데스쿨로는 진짜 남는게 하나도 없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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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친 어 잠깐만 쟤한테 죽게 생겼어 와 미치겠다 아 간다아아아아아아아 원 범 맨 두 범 맨 아 아 아 후 아 잠깐만 어 수류탄 3개 이건 이득이다 나머지 필요도 없어 나 무겁냐? 설마? 조졌구요 조졌구요 아 이게 무거움 안되는데 스읍 스읍 의류중에 아니야 와 진짜 버릴거 없는데 아 아 이게 재밌나요? 아 재밌게 반주주셔서 고맙습니다 수호필어부님 저는 너무 슬퍼해요 지금 쇼핑몰 열쇠를 얻었는데 이걸 지하에다 쓰는건가봐 저게 없어 없어 무슨 저 열쇠를 먹은 이유가 없어요 조졌다 버릴게 없어 신호탄 발사 이거 버리면 안되고 연사 명사소의 강화 스읍 아 이거 버리자 이거 필요없어 사냥용 소총 아 이거 이걸 버려 어 이걸 버려 어 됐어 이제 됐어 그래 개나 줍시다 지금 말이 이상하네 개나 줘버려 어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 여기 지금 갈 필요가 없고 어 어 걔는 제가 부르면 옵니다 제가 부르면 와요 제가 부르면 오고 지금 여기랑 저기랑 건물이 같나요 근데? 지금 이게? 그치 건물은 같지 어 그럼 어차피 지하로 갈거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지하로 가자 여기다 엘리베이터 있으니까요 여기다 엘리베이터 있으니까요 나 먼저 간다아 뭐지? 어? 뭐야 여기 내려준 이유가 뭐니? 금고? 아 금고 아 아 아 금고 아 아 야 진짜 지금 금고 하나 올릴 수 있긴 있어 숙련자 까진 올릴 수 있어 진짜 하나 올리자 아 너무 궁금해서 안되겠어 진짜 지금 사실 민첩을 빨리 레벨 9를 찍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걸 돌진을 배우거든 이게 사기야 거의 검기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궁금해서 안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안되겠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해야지 어? 게십? 아 와 역시 숙련자네 숙련자네 까다롭네 네 열었다 스텔스보이 수류탄 두개 강력테이프 절사규 은쟁반 지뢰 어 됐어 이거 하나뿐인가보다 자 여기를 아래를 싸악 쓸어버려보고 어 그 다음에 지하로 가자 진짜 여러분 충격적인 뭔지 알아? 지금 메인 미션을 오늘 시작을 안했다는거야 진짜 가다가 그냥 이걸 봤거든? 이걸 그냥 봤어 내가 근데 내가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거야 내가 그래서 온거에요 지금 여긴 어 뭐야 어 어? 잠깐만 야 아 아파 넌 이 자식 넌 뒤졌다 넌 인마 넌 뒤졌어 걔가 다 된가? 얘가 다와? 암 얘가 다야 해야되고 지금 할게 많아졌어요 야 아까 여기 그거잖아 그치 쇼핑몰 뭐야 왜 안들어가주지? 여긴데 원래 여기 원래 문 들어갈수 있어야되는데 어 로제니는 알아서 옵니다 지가 알아서 오구요 야 이거 버그인가봐 여기 원래 문 열려야되 극혐 맞아 야 적이네 여기가 문이 열려야되는데 이러면 지하를 못가보는데 이런 이거는 빠른 저장하고 블록이야겠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저 지하에 들어가서 템을 한번 보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루트 그딴거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원펀맨 갑니다 근접으로 모든걸 다합니다 이거봐 버그 맞지? 근접 올근접 갑니다 힘이 10인 캐릭터에요 굳이 루트가 있다면 개세게 갑니다 초근접 캐릭터로 갑니다 여기였냐? 지하가 지하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어 그래그래 아 여기가 열쇠네 여기가 열쇠야 그래 야 내가 얘기했지 지하로 가는데 저거 쓰나? 내가 막 그랬잖아 에이 잡동산이 다죠 피먹구요 저거 하나 먹자 불피임 안되고 어? 잠깐만 이 경비원은 나쁜 경비원은 아니야 이거 혹시 내려가기 전에 컴퓨터 있나? 여기서 났네 여기서 났네 뭐야 야 야 근데 야 여기 그냥 올 수 있었네 굳이 열쇠가 필요없는 곳이었네 그냥 알면 들어와라 모르면 열쇠로 들어와라 이거냐? 아는 만큼 헬프 따위 무시합니다 저 원래 그러거든요 플레이리 플레이가 플레이리 잠깐만 아트 이거 야 여기 저기야 적군들이 아니야 여기 있는 지역이 아 쟤가 쟤가 얘기하네 쟤가 얘기하는 거였네 아이들이 죽어간다고? 신스놈들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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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지금 딱 보니까 저기 안에 무슨 던전이 있고 쟤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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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아트 디디디디 아 뭐지? 어 지금 지금이니까 지금 가보자 무슨 일이오? 어 얘기하잖아 아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해 지금 두 명이 똑같잖아 얼굴이 뭐지? 이거 이것도 버그네 야 이것도 버그야 지금 죄송합니다 뭐야 어떻게 된거지 도대체 게임이 왜이러지 아 원래 죽이려는 애가 얼굴이 달랐었나봐 시계 어떻게 된거지? 원래 면상이 같으면 안되는데 게임이 버그가 오니까 나까지 혼란이 오네 아 또 올라가는 데가 있네 글쎄 여기를 연 이유가 아직은 어 아 오케이 아 둘 중 하나를 죽여야 되는데 버그 걸렸다고? 아 진짜? 어떻게 내가 지금 죽여버려 그러면? 아니 버그 아하하하하 야 미치겠네 둘 중 하나가 버그라고? 야 이거 뭐 찍신도 아니고 나이스 죽이려면 지금 가서 죽여야겠는데 내가 블록이 한번 해볼게 알려줘봐 어 야 이건 알려주면 좋은거지 왜냐면 내가 템을 얻는거니까 왼쪽이야 오른 놈이야 오른쪽 놈이야 죽이려던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고? 그럼 얘를 죽여야되냐? 왜? 아니 이거는 근접으로 가서 깡아 그렇지 아 좋아요 이게 다야? 어 뭐 딱히 뭐 주는건 없네 아 이 시체가 보상이라고? 쩝 어 플라스틱 어허 방탄흥 있는거 짜다 아직은 왜 열쇠를 얻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잠깐만 저기 아까 금고 하나 있지 않았냐? 보상이 너무 짜 자 어어 숙련자에도 되게 쉽구나 범위가 되게 넓네 음? 오토바이 설마 안되는거다? 이거 타고 한번 가보자 이거 타고 한번 가보자 여긴 어디야? 여기 아까 왔던 데인거 같은데 오케 오케이 어? 와 와 진짜 와 진짜 길 이어지는거 보세요 계속 궁금하지 게임이 여러분들 진짜 여기 뭐 뭐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생겨 점점 메인하고 멀어지는데 이게 포라굿의 매력인거 같아요 아 근데 더이상은 뭐 있어보이진 않는데 어 그래 야 이게 잠깐만 지도를 볼까? 어? 아 그냥 이 땅이네 어 이 땅이야 어 이거는 이제 여길 버릴때가 됐다 더이상 이제 그게 없어 이제 여기 버릴때 됐어 이제는 퀘스트로 가야될때가 됐어 나이스 슈팅팩 나이스 슈팅팩 아 포라우씨도 그거 뭐야 하늘.. 하늘 그래픽이 또 좋아요 낮에 또 보는 하늘이 실제 같애 자 다음 파전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를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굿네이버 에잇 기다려주세요 첫번째 굿네이버? 네이버가 언제부터 보험을 했어? 이것도 괜히 물러서 했다가 여기 다 적대는거 아냐? 한번 해보지 어 어 아 미친 어? 아 게이득 돈 안냈네요 어 어 야 설득 실패긴 하지만 어 이정도면 괜찮은데 내 돈 안뺏겼어 아